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을 배송기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암튼 오늘도 제가 배송을 가게 됐습니다. 충남공주 한의원에 호르스비엔노 ADH V300 카메라 전자재수 보관함 4대를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날 잡고 배송을 가려고 합니다. 충남공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배송료를 지급받고 배송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거기서 지금 새로 오픈하는 한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자리 잡아드리고 세팅해드리고 사용설명서도 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가서 최대한 빨리 실태해드리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 배송기만 올리다 보니까 다른 제품 리뷰를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부지런히 촬영을 해서 조속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이따가 뵐게요. 이따가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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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을 소개해 주실 의향은? 네, 혹시라도 주변에서 다른 개원하는 친구들이 물어보면 충분히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여기서 세팅을 하고 설치를 다 해드렸는데 어떻게 만족을 하셨는지? 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세팅도 다 해주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원장 선생님께 되게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개선기가 많아져가지고 다른 제품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부지런히 영상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에서 여리의 카메라 당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